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시켜 드리는 수학강사 이승효입니다 자 오랜만에 캐스로 찾아왔습니다 아 오랜만에 여기 전자칠판 스튜디오에 왔더니 뭔가 좀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위에 있으니까 머리가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내려왔습니다 자 잘 지내고 있었어요 나도 잘 지냈어요 잘 지내고 있었는데 지금 엄청 피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컨텐츠를 완성을 시켰거든요 염 2, 100, 2 자 그 얘기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지금 이제 D-102 이제 며칠 있으면 D-100이죠 102가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지내 요새 많이 힘들죠 그죠 날씨도 덥고 습하고 그냥 뭐 힘도 없어 죽겠는데 맨날 졸리기만 하고 근데 스트레스는 받고 정말 많이 힘들 것 같은데 모두가 아마 지금 다 비슷한 상황 아닐까 지금 막 너무 쌩쌩해가지고 막 의욕이 넘치면서 와 이러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 수험생이 아 물론 있을 수는 있겠다 이제 뭐 반수 시작해가지고 지금 시작했어 뭐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넘치고 막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 또 구평 앞두고 있고 이제 공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기죠 101이라는 이 숫자 102의 압박도 있고 여러분들 다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이제 나니까 라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맨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캐스트를 찍는 거예요 공지사항에는 이미 지금 올려놨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표지고 여미배기 뭐 효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끔씩 여미배기 이런 얘기 캐스트 전에 했었으니까 언제 나오나요 이렇게 궁금한 사람도 있었을 텐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미배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여미배기 이름이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 내가 이제 6평 끝나고 나서 캐스트에 야 뭐 2등급 미만 학생들 같은 경우엔 지금 개념하고 기출만 봐도 되고 기출만 제대로 보기에도 뭐 시나리오라던가 DB3.5 이런 수업들 진짜 수업 제대로 공부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는데 이제 1.5의 벽을 뚫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다 그래서 나는 1등급 올라가고 100점 맞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은 또 기출이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됐으니까 새로운 문제를 풀고 싶은 욕심들이 있고 선생님한테도 새로운 문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니까 내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떤 학생이 이제 댓글로 아 그러면 제목을 여미배기제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N제 N에다가 N이 이제 배기인 걸로 만들어 주세요 누가 이렇게 댓글 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귀여워가지고 그래 여미배기로 하자 이게 정했습니다 네 그 여미배기가 왜 나온 거냐면은 염순이 얘가 염순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3세기 고양이 백이가 있어요 그 디비딥 선생님 디비딥 교재 그 앞에 표지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게 이가 나야 이승효 그래서 염순이 이승효 백이 해서 염이백 트로이카가 이제 작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염이백이 이름을 따가지고 염이백 해서 이제 염이백이라고 이제 누가 재밌게 댓글로 달아줬는데 선생님이 이제 이런 거 캐치해가지고 바로 컨텐츠 만드는 거 좋아하고 잘하니까 이번에 염이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 이거 염이백이제 해가지고 배기문제가 들어있는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거 한 줄로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 이거 궁금할 거 아니야 요게 새로운 문제가 들어있는 책인데 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 강사로서의 특징 장점 강점을 다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맥락이 있는 컴팩트한 새로운 문제풀이 이 세계로 압축이 될 것 같아요 한 문장이죠 맥락이 있는 컴팩트한 새로운 문제풀이 선생님 수업은 항상 컴팩트하니까 하나 붙잡고 막 몇 달씩 걸리는 수업을 선생님은 지향하지 않죠 오래 걸리는 거는 좀 지향하는 편이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좀 짧게 짧게 빨리 끝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춘 것도 있고 이게 수학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 번에 그걸 다 완성시키려다 보면 좀 이게 공부하다가 보면은 한 달 전에 공부했던 거 막 다 까먹고 구멍이 막 중간중간에 듬성듬성 막 이렇게 누더기처럼 돼버린다고 그래서 선생님은 기계공이나 3.5 같은 것도 한 번에 3일 정도면 확 끝나게 그래서 전체를 확 끝내 수원수도 다 합치면 일주일이면 끝나 끝내면서 하나의 맥락을 만들어 놓고 그 안을 조금씩 조금씩 채워나가는 터치를 해가면서 메꿔지는 방식으로 수업을 많이 한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이제 컴팩트한 거를 강조를 하는 편인데 이게 엔제라고 해서 또 선생님은 이게 배기문제가 만약에 한국에 들어가면 이거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막 기출 같은 거 막 몇백 문제 풀면서 막 풀이법 외우고 이게 익숙하니까 문제수가 많은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공부해서는 수능은 안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한 문제 한 문제를 제대로 해석하고 개념과 연결시키면서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수가 너무 많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빨리 끝내야 된다는 압박 때문에 제대로 한 문제 한 문제를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배기문제 아니고 문제는 훨씬 더 적은데 근데 교재나 강좌 구성은 굉장히 알차게 만들었습니다 교재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교재에 오면 선생님이 언박싱하는 영상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교재 다 풀컬러로 구성이 돼 있고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림도 들어있고 칼럼들도 들어있고요 교재도 알차게 만들고 또 수업도 이게 그냥 극한 몇 문제 풀고 미분 몇 문제 풀고 적분 몇 문제 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장 부족할 만한 부분들 약점이 있는 부분들을 8개의 주제를 뽑아서 그 8개의 주제를 쫙 하나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처음엔 조금 쉬운 거 하다가 뒷부분 가면서 조금 조금씩 난이도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원수트 통합해서 하나의 8개의 주제로 하나의 교재 강좌가 완성이 되는 그런 새로운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선생님이 완성을 시키고 나서 이제 캐스트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번 주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 강좌도 개강을 할 건데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개념하고 기출이 어느 정도 돼서 새로운 문제를 지금 풀고 싶은 그런 단계가 됐다 하는 사람들은 여미배기가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존의 N제하고 좀 다른 부분 이게 지금 여미배기잖아 이름이 이게 이름이 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염순이 문제하고 배기문제가 세트로 구성이 돼 있어 하나의 주제 안에 여러 개의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절대값이 있다 그럼 절대값 문제가 12 문제가 들어 있다 이러면은 그 12 문제가 세트로 돼 있는 거야 염순이 1번, 101번, 염순이 2번, 102, 2번, 염순이 3번, 102, 3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보통 이제 N제 하면은 개념 공부하고 나서 좀 쉬운 것부터 하려고 하는 입문 N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전 N제가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요즘 보면 여러분들이 입문 N제는 이미 좀 어느 정도 정복이 된 것 같고 아 이건 쉽다 뭐 기출도 다 했으니까 나는 이제 좀 난이도 있는 좀 고스리프는 그런 문제 풀고 싶은데 근데 막상 그 실전 문제들 들어 있는 실전 N제 풀잖아 그것도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진도도 안 나가고 이게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닌 건가 그냥 수업을 듣고 있는데 아 이게 맞나 싶은 또 그런 약간 그 중간에 약간 애매한 학생들이 전국에 정말 많다는 거 내가 알고 있지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잖아 그게 내 특기잖아요 그리고 이거 N제 만든다고 하면서도 1.5의 벽을 뚫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1.5의 벽을 뚫고 이제는 고정 1등급 100점을 막고 싶은 학생들 물론 지금 뭐 3등급, 4등급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위로 올라오고 싶은 야망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제는 쉬운 거는 좀 많이 한 것 같고 근데 어려운 것은 못하겠고 그 벽을 뚫기 위해서 선생님이 염순이, 100이,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순한 맛, 매운 맛 이렇게 지금 세트로 구성을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내가 좀 아직 좀 부족하다 싶은 사람들은 그냥 순서대로 풀게 되면 뭐 염순이 문제 풀고 나서 아 이거 알겠다 싶은 걸 이용해서 100이 문제 풀고 넘어가면서 뭔가 단계별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좀 자신 있어서 어 나는 일단 진짜 좀 사정, 고난도 사정 문제부터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책을 다 펼쳤을 때 왼쪽이 염순이, 오른쪽이 100이거든요 그럼 이제 100이 문제부터 먼저 쭉 풀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100이 문제를 풀고 나서 그것과 비슷한 약간 동형, 비슷한 문제가 염순이 문제로 이렇게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렇다고 뭐 완전히 뭐 똑같은 문제인데 뭐 숫자 안 바뀌거나 뭐 그렇다기 보다는 어떤 같은 맥락상에서 있으면서 같은 개념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 한 권에 수원, 수투 다 들어있고 입문엔재와 실전엔재가 다 들어있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컴팩트하게 딱 압축을 시켜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구성을 하고 문제도 완전히 다 새롭게 만들고 이러면서 선생님도 요새 막 잠 못 자고 밤새고 그랬더니 엄청 지금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뭐 나 강사 생활하다 보면 7월, 8월, 9월, 10월 이때가 너희들이 힘든 거랑 나랑 똑같이 그게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내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항상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구평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또 이제 구평 카운트다운은 언제 합니까? 궁금해하시는 사람들도 있고 선생님 파이널은 뭐 합니까?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알차게 알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주시고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새 보면은 이제 여름방학도 시작하고 뭐 새롭게 반수하고 이런 학생들 때문에 이제 메가스터디 인강을 드는 학생들이 7월달에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럼 이제 처음 와서 선생님을 봤을 수도 있는데 나란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컴팩트한 수업을 지향하면서 여러분들이 약점을 뚫고 올라가게 벽을 뚫고 올라가게 만들어 드리는 그런 강사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올렸던 캐스트 영상이라던가 강의 OT 같은 거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수강편 같은 거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자 다들 더운데 힘들 많이 힘이 지금 없을 텐데 힘들 내시고 음 이거 여미백이 나오면은 언박싱? 언박싱? 언박싱은 안 만들었으니까 언박싱은 아닌가? 언랩핑? 어쨌든 교재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